공연. 어떻게 말해주세요? 자 보기에는 찍어 다녀옴. 그러잖아요. 내 작업을 잘 도착하니까? 저희는 다미에에 와서 창조적인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티나? 이곳은 뭐 생각나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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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심해야 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흥분만 없을까. 흥분만 이곳은 없을까? 19번에 돌고! 깜빡이쉬! 끌고끌! 한번 더 돌려줄게요. 어떻게 촬영되었던 서울이 월요네시가 됐어? 정말 잘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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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도착해? 아니. 아니, 왜냐하면... 당신은 조심하자, 맞나? 그죠? 그죠? 야, 그죠? 내가 대단히 제 사진을 찍어... 그죠? 예. 이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먼저 롯데이터에 를 넣으러 가겠습니다. 인테리어 맞지? 맞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알제리나를 찾고 있고요 이제 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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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는 지금 되게 유명한 안젤리나 앞에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안 좋아하지만 여기 안젤리나는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시즌에 오면 보시다시피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이왕 줄 섰으니까 제 뒤에 줄이 많이 섰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요 꼭 기다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미친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한번만 오는 거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야파 인구 글라스 오먼트 국 윗대로 뭘 팔고 있나 볼까 난카롱이 마카롱은 하나의 이유로 싸네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고소할이 생화와 아름다운 만약에 마카롱 마카롱 정화치기 좀 마세요. 아니요, 카리, 학습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왜? 첫번째 번째로는 안제빈아. 화장실이 가고싶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면은, 화장실 필요없어? 네. 너는 피피하지 않아? 아니에요? 응. 우리 언제 앉혀줄꺼야? 응? 왜? 몇몇에 있는지? 제가 메뉴판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요새는 바코드를 찍어서 먼저 보고 고르라고 하는군요. 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웃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 푸띠대주네가 22원. 푸띠대주네가 22원. 분란스도 일어난 분란스로 메뉴판을 방문하니까 화이트에서 그리기 준비하였고 기름에 . . . . . . . .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과 진엘이 행복하시나요? 좀 더? 음! 진짜 맛있어 음.. 이제 먹을게. 어린이들.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네. 아하, 시대리. 네.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어떻게? 맛있어? 마카롱. 마카롱. 아이스크림. 그냥 마카롱. 그 다른 부분을 먹지 않으세요? 이것은 진짜 아이스크림. 진짜 격이 다르군요. 너무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왜요? 초콜릿을 먹어볼까요? 아니, 하늘. 아니, 흰생? 네? 한 번블쌍. 국화 식초. 국화, 식초. 국화, 국가, 국가, 국가. 어? 알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식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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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여기 네. 저 뱉트.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ㅎㅎ 지금은 5시 좀 넘었고요. 아직도 이렇게 날이 밝습니다. 여름이기 전에 10시에 해가 떨어지는 그런 시즌이고요. 저희는 지금 띨레리 정원을 통과해서 바로 옆에 있는 루브르를 지나서 피라미드를 통과하여 다시 집으로 가는 파킹라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띨레리 정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의 띨레리 정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의 띨레리 정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의 띨레리 정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정부는 가치고 싶거나 버터에서 일어났어요? 띨레리 정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걸 되실까요? OK. You can do chicken wings now. Chicken wings. And is mom happy to be with her daughter today? Hi Valentina. Yes. No, 안돼. I have a trauma for a labiranga. Your father never gonna fall.